11만 990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IT입니다. DIT은 는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, 레이저 응용 장비, 두차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함 핵심 고유기술인 고속영상처리 및 광학설계 등의 비전기술을 기반으로 LCD와 OLED, 티스푼 등의 분량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, 피름 검사 장비, 레이저 커팅 및 연마 장비 사업을 연위함 기존의 광학설계 및 S-W 처리 기술 등을 응용하여 영상처리 예정입니다.